저는 제가 태어난 곳,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곳, 그런 훈훈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는지, 상수전 40, 50년을 떠나고 여기 강차관은 북구와 가까운 원 땅에, 원 땅에 국경이 예를 들어서 잘 파지지 않는 이 원 땅에 누워서 성장해야 돼요 잠을 잘 수 있어요. 못 자죠. 그냥 자장난 모습에서 뵈야 하다가 취해서 사망한 것도 아닙니다. 이분들은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원 땅에서 죽으시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.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. 마리아닌 동상에 있는 게 있어서 잘 모셔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 프로그램을 만들면, 가슴을 무척 때렸습니다. 특히 3, 4, 4, 5, 10장 매장을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드러나서든지, 다시 발굴해서 고향을 떠나고 잠겨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